구글 애드몹 동영상 가이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네이티브 광고의 개념과 효용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다른 앱 개발자는 네이티브 광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2부로 구성된 가이드 중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네이티브 광고 구현에 중점을 두며 주요 정책을 복습합니다. 네이티브 광고는 앱 컨텐츠의 디자인과 분위기에 조화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광고 단위입니다. 앱에 매끄럽게 통합되기 때문에 네이티브 광고라고 부릅니다. 애드몹을 통해 네이티브 광고를 만들어 앱에 배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고급스러운 광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티브 광고는 왜 사용해야 할까요? 특히 기존의 광고 형식에 만족하고 있다면 말이죠. 첫째, 네이티브 광고를 사용하면 디자인과 분위기가 가장 자연스러운 인앱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광고는 앱 어디에나 위치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고도 개발자가 동일한 앱 내에 더 많은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급스러운 앱 사용 경험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네이티브 광고는 보통의 배너 광고보다 덜 산만하고 전반적으로 더 일관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셋째, 네이티브 광고는 다른 광고 형식에 비해 앱에 더 유연하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광고를 처음부터 기획하여 디자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네이티브 광고는 개발자, 광고주, 사용자 등 앱 생태계 모두에 이점을 제공합니다. 개발자는 앱에 완벽하게 통합되는 광고 디자인과 게재 위치 덕분에 더 많은 광고를 게재하고 더 많은 사용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사용자 참여조는 광고주를 흡족하게 할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네이티브 광고와 원본 컨텐츠를 제시할 때에 둘 다 비슷한 시간을 들여서 살피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더욱 매끄럽고 매력적인 광고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세 부문인 도구 및 유틸리티, 게임, 엔터테인먼트에서 네이티브 광고를 성공적으로 사용한 개발자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기 계산기 앱 클레브 칼크에 기능을 홍보하고 싶었던 도구 및 유틸리티 앱 개발자 클레베니의 이야기입니다. 클레베니는 고객센터 페이지에 사용자 참여도 역시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클레베니는 서로 다른 네이티브 광고 매치를 계획하고 A, B 테스트를 한 후 파이어베이스용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해서 테스트 결과를 측정하고 확인했습니다. 네이티브 광고를 사용한 테스트 기간 한 달 동안 클레브 칼크의 수익은 4배가 증가했습니다. 사용자 참여도 역시 증가했으며 고객센터 방문자 수도 90% 늘어났습니다. 클레베니의 네이티브 광고 활용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게임 카타고리에 해당하는 마인드웨어 컨설팅입니다. 게임 개발자이자 임상 심리학자인 잭콜은 실질적인 인지적 혜택을 주는 게임을 제공하고자 마인드웨어를 설립했습니다. 마인드웨어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자사의 앱에 몰입도가 높고 방해 요소가 적은 사용자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네이티브 광고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인드웨어에서 수익 창출 전략의 일환으로 네이티브 광고를 도입한 후 CPM이 600% 증가하고 CTR이 6배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엔터테인먼트 앱인 치엔신 비디오입니다. 앱 개발자는 콘텐츠 목록에 광고를 게재하여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수익도 늘리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대형 네이티브 광고는 전반적인 ECPM을 늘리는 데 사용하고 소형 네이티브 광고는 콘텐츠 크기와 일치하게 하는 등 맞춤 설정된 네이티브 광고 고급형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맞춤 설정한 네이티브 광고를 도입한 후 치엔신 비디오의 ECPM은 배너 광고를 사용할 때에 비해 50% 증가하고 CTR도 무려 310% 증가했습니다. 네이티브 광고 고급형 시리즈 1부를 위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세 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티브 광고를 사용하면 전면적으로 본인 의도대로 광고 디자인을 만들어 고급스러운 광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광고를 사용하면 그 특성상 사용자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더 많은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광고를 적절히 구현한다면 장기적으로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LTV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광고는 사용자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광고 경험을 제공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구글 애드봅 동영상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셨기를 바랍니다. 종료하시기 전에 아래 설명란을 확인해 보세요. 최상의 네이티브 광고 경험을 보장하는 리소스를 공유해 뒀습니다. 구글 애드봅 채널을 구독하여 앱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권장사항을 알아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